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디모데우서 4장 1절부터 8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원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울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있냐? 정말 죽으면 심판대가 있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있습니다. 4장 1절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7절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장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장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의롭고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롭고 떳떳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화하고 전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떼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덴은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다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쁘다 하고 칭찬하실 일이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 깨닫게 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수님의 진리 이야기해봤자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필요하니까 귀가 팔랑팔랑거려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사람만 따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고난을 받으라. 무슨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도 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는 배우기만 한다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내가 욕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배우기도 하지만 내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의 집중과 나눔이 바울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을 감당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일단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관심을 가진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눔으로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소한 신앙의 나눔과 신앙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 차 마시면서 나누는 신앙의 이야기가 간단한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길교의 모든 성도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의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날이 오길 고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